오늘은 영상을 찍을 틈이 없네요 헛봐서에 현장도 캐고 가져오신 분들 많고 지금 캐는 족족 지금 구사리 중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냐다원씨의 택배사모님하고 지금 가져오신 분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캐고 위에 있는 바스로 올라왔습니다 프레임이 대단합니다 와 1위로 올라왔습니다 와 아찔하구만 문화들은 마대를 접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토라서 워드팩 황토입니다 니가 봤어도 잘 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도사리 종교는 잘 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살이 박사입니다 지금 4월 17일 오늘도 아침부터 7시부터 1분을 쳐도 쉬지 못하고 웃기다니면서 지금 한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택배들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바빴습니다 오늘 고사리 종교 캐고 지금 박스 포장 다 했습니다 오늘은 10킬로짜리가 좀 많네요 택배가 한 30개 10킬로짜리가 한 한 70개 그래서 100개 정도 넘네요 오늘도 마무리 하려면 저 택배가 실례하지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도 다원씨는 주문전화 받고 있고 잘 맞고 택배 마무리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